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저희가 트러스트 게임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관련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트 게임이라는 게 뭐냐. 트러스트 게임은 처음에 이제 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어요. 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안이 된 그런 게임인데 어떤 게임이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봤겠지만 행동경제학에서 연구하는 이런 게임 상황들은 굉장히 간단한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게임 상황들을 보고 있고 왜냐하면 결국은 이거를 실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면 사실 사람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상황들 특별히 간단한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면 아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어떤 그런 포인트를 간단한 게임 상황으로 만든 이제 그런 게임 상황들을 이제 실험도 하고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도 분석하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경제학에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이런 게임 상황들은 복잡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트러스트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하면 자 여기도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인베스터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은 리스판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험을 하면 이렇게 한 사람은 인베스터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은 리스판더 역할을 하는 이렇게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실험을 하게 되겠죠. 인베스터는 뭘 선택을 해야 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리소스 중에서 얼마만큼을 리스판더에게 투자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베스터가 있고 리스판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베스터하고 리스판더에게 예를 들어서 각각 10원씩 준다거나 아니면 인베스터에게 좀 많이 주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 후에 인베스터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돈 중에서 얼마나 리스판더에게 이제 투자를 할 건지를 이제 먼저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투자금은 이렇게 M을 곱한 만큼 이제 늘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이 3이라고 하면 인베스터가 10원만큼 리스판더에게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게 3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리스판더는 이 30원 중에서 얼마만큼을 인베스터에게 돌려줄 건지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인베스터가 먼저 얼마를 투자할지를 결정을 해요. 리스판더에게. 그래서 인베스터가 리스판더에게 얼마나 투자할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 투자금이 불어나요. 그래서 보통 실험할 때 이제 3배로 불어나는 이런 파라미터 값을 많이 써요. 3일 수도 있고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투자금이 불어나고 그러면 그 불어난 투자금 중에서 리스판더는 인베스터에게 얼마나 돌려줄 것인지를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인베스터의 페이오프를 써보면 예를 들어서 원래 10원만큼 가지고 있었다고 치면 둘 다 이제 10원씩 받았다고 하면 인베스터의 페이오프를 써보면 10원에서 자기의 투자한 금액 I만큼을 빼고 나중에 리스판더에게 돌려받은 금액 R을 더한 만큼이 인베스터의 페이오프가 되겠죠. 리스판더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인베스터가 자기를 위해서 이만큼 투자를 하면 그게 M을 곱한 만큼 불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인베스터에게 돌려준 금액을 뺀 이만큼이 리스판더의 페이오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게임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러스트 게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탠다드 모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트러스트 게임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히 리스판더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한번 원샷으로 만난다고 하면 혹시라도 혹시 뭐 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원샷이라고 하면 원샷이라고 하면 이제 둘이서 한 번 만나서 딱 한 번 하고 끝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리스판더 입장에서는 돈을 뭐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리스판더의 페이오프를 보면 리스판더의 페이오프는 R값이 적을수록 자신의 페이오프가 높은 거죠. 즉 인베스터에게 돌려주는 돈의 양이 적을수록 리스판더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판더가 단순히 이렇게 자신의 페이오프만을 극대화하는 전통적인 경제학 모형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리스판더는 당연히 돈을 돌려주지 않겠죠. 그래서 인베스터가 자기에게 돈을 투자해서 그게 불어났는데 그걸 자기가 다 먹고 끝이겠죠. 그러면 인베스터는 애시당초 그걸 내다보고 자기가 돈을 투자해봤자 아무것도 돌려받지를 못할 테니까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아예 애시당초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그래서 투자도 없고 그 다음에 되돌려주는 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이제 트러스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베스터가 리스판더를 신뢰하지 않는 거지 트러스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인베스터가 리스판더를 트러스트해서 신뢰를 해서 그래도 좀 내가 인베스터 하면 얼마 정도 돌려줄 거야 라고 신뢰를 한다면 뭐 일정 금액 투자할 수 있겠지만 전통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이런 인간상 하에서는 인베스터가 리스판더를 뭐 전혀 신뢰하지를 않으니까 투자 자체가 발생하지가 않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베스터는 인베스터의 페이오프는 10 그 다음에 리스판더의 페이오프는 10 그래서 애시당초 자기가 처음에 받은 돈 그걸로 이제 끝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합하면 이게 총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내에서 생산되는 이제 총 어떤 보수 페이오프는 2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베스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투자를 했어. 인베스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다 투자를 하면 이제 모두 다 투자를 하면 이 10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M이 3이라고 하면 3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베스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다 투자를 하게 되면 리스판더에게 모두 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3배가 불어나서 30이 되겠죠. 그럼 이 30이라는 거를 인베스터와 리스판더가 어떤 식으로 나눠 가지든지 간에 합하면 경제 내에 존재하는 총 보수의 합이 4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 내에 총인여 혹은 총 보수를 극대화하는 그러한 선택은 인베스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투자를 하는 거가 되겠죠. 모두 다 투자를 하면 사실 이 경제 내에 존재하게 되는 총 보수의 합이 40이나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전통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인간상 하에서는 투자가 전혀 발생하지가 않고 그래서 경제 내에 존재하는 총 보수의 합이 20밖에 안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내에 총 보수 혹은 총인여를 극대화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20이라는 이 값은 굉장히 이니피션트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러스트는 없다. 그래서 투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리스판더가 인트린식 리스플라시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기프트 익체인지 게임 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표현이죠. 그래서 리스판더가 인트린식 리스플라시티를 보인다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인베스터가 일정액을 리스판더에게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리스판더 입장에서는 만약에 투자가 전혀 없으면 리스판더 입장에서는 그냥 10 먹고 끝인데 인베스터가 일정한 금액을 리스판더에게 투자를 하면 지금 리스판더가 먹을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베스터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리스판더 입장에서는 되게 호의를 받은 거죠. 그러면 리스판더가 인트린식 리스플라시티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호의를 받았으면 자기도 호의를 베푸는 그런 행동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인베스트 값이 크면 리스판더가 되돌려주는 값도 꽤 클 수 있다. 그래서 인베스터 인베스트 하는 값도 양수 그리고 돌려주는 리턴 해주는 값도 양수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게임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 실제로 인베스트 하는 금액도 꽤 되고 되돌려주는 R값도 꽤 되더라.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트러스트 게임이 이제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트러스트라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좀 신뢰하는지 서로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는지 에 대한 트러스트라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리스판더가 인트리시크 리스프라시티를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인베스터는 인베스터는 리스판더를 트러스트하고 리스판더는 그에 대해서 호의로 보답하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더라. 그래서 이 이 논문에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니까 그래서 트러스트 게임을 가지고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트러스트 게임을 가지고 이제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그 많은 실험들을 다들 모아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본 거예요. 종합적으로 한번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제 이 결과를 보면 이제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인베스터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그래서 인베스터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를 이제 나타내 주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0.2라는 거는 인베스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20%를 투자를 했다는 거고 1이라는 거는 이제 100%를 투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약간 정규분포처럼 생겼죠. 정규분포처럼 생겼고 보니까 얼수 한 50%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인베스터들이 평균적으로는 한 50%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50% 정도를 리스판더에게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이제 굉장히 다르다. 굉장히 다르다. 하나도 전혀 인베스트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전혀 트러스트 하지 않고 그래서 인베스트도 전혀 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보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면으로는 100% 신뢰하는 사람은 또 없다. 그래서 얼마나 인베스트 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인베스터가 리스판더를 얼마나 트러스트 하는지 그 정도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혀 트러스트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없지만 100% 트러스트 하는 100% 상대방을 100% 신뢰하는 그런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사람들은 중간 정도 50% 정도 평균 50% 정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 거죠. 두 번째 그래프는 리스판더가 얼마나 돌려줬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보니까 이제 0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하나도 안 돌려준 거고 지금 0.8이라는 거는 80% 를 돌려준 거예요. 이건 좀 약간 이상하다. 그걸 선택한 사람이 거의 없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실험 결과들을 모아보니까 리스판더가 80%나 돌려준 케이스도 있긴 있네요. 근데 거의 이런 경우는 없겠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사이 구간에도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아웃라이어처럼 약간 이상한 애들이 실험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하나도 안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이 구간에 없어. 그래서 전혀 돌려주지 않는 그러한 전통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행위는 그런 선택은 전혀 없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돌려주는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보니까 평균 40%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5% 정도. 그래서 보니까 리스판더는 인베스터가 돈을 투자를 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2배, 3배로 늘어나고 나면 그중에서 한 35% 정도만 돌려주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돌려주는 사람은 한 60% 정도까지 돌려주고 좀 적게 주는 애들은 한 10 몇 퍼센트 정도. 그래서 한 10% 20% 정도만 돌려주는 경우는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 거죠. 자기가 돌려준 금액이 예를 들어 3배가 됐어요. 자기가 인베스터 금액이 만약에 3배가 됐으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 즉 33% 정도는 돌려받아야 원금은 회수를 하는 건데 10% 20% 돌려받으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60% 까지 50에서 60% 돌려받으면 아무래도 이익을 보는 거고 평균 35% 정도 35% 40% 그래서 그래서 인베스터가 평균적으로는 인베스터가 투자한 금액보다는 그래도 좀 더 돌려받더라. 그래서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리스판더를 트러스트하는 게 그래도 좀 남는 장사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트러스트 게임 실험 결과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정리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전반적으로 인베스터는 리스판더를 트러스트하고 그리고 리스판더는 호의를 받은 거니까 그 호의에 대해서 또 호의로 이렇게 대답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트러스트 게임은 굉장히 실험이 많이 되어왔고 그래서 결과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중요한 결과들 몇 개만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이제 인베스트 하더라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상대방을 더 트러스트 많이 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젊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상대방을 덜 트러스트 하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러 국가들에서 또 했겠죠. 여러 국가들에서 했는데 보니까 이제 결과를 보면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 트러스트 정도가 좀 낮은 것 같더라.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트러스트 게임 했을 때의 측정한 트러스트 정도 즉 인베스트 하는 정도죠. 트러스트 정도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가서도 똑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실험을 진행했을 때의 트러스트 정도를 보니까 굉장히 낮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트러스트 정도가 좀 낮은 편이고 이러다 보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저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소위 어떤 사회 자본 이죠. 여러분들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소셜 캐피탈. 여러분들 인적 자본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휴먼 캐피탈 그래서 경제 발전에는 자본이 중요하죠. 캐피탈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는 자본 캐피탈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하기 옛날에는 물질적인 자본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물질 자본 이 캐피탈 머트리얼 캐피탈이 중요하다 경제 발전에 그렇게 될 생각을 많이 했는데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그런 자본 물질적인 자본보다 인적 자본이 더 중요하더라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은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기술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보니까 인적 자본이라는 게 훨씬 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구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는 최근에는 경제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회자본 소셜캐피탈이라는 것이 경제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구나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소셜캐피탈은 소셜캐피탈의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트러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 내에 존재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어떤 그러한 정도 그러한 정도가 경제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제 트러스트 게임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트러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인베스터가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애시당초 모두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 처음에 각자 받은 돈 이상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사회에 존재하는 총 보수의 합이 되게 작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인베스터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 투자도 늘어나게 되고 투자가 늘어나면 그 투자 금액이 불어남에 따라서 사회에 존재하는 보수의 합이 점점 커지니까 보다 더 효율적인 그래서 이피션시가 점점 증가하는 이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더 발전하는 사회가 발전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자본이라는 것이 경제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사회사본이라고 적혀있는 글어보니까 사회자본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한 사회 내에 한 그룹 내에 존재하는 트러스트의 정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보니까 보통 이런 실험은 교수님들이 이제 논문 쓰면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하니까 보통 학교에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실험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이제 보통 학생인 경우들이 많은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학생들은 좀 신뢰가 적더라. 그래서 필드 실험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런 실험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전반적으로 신뢰 정도가 적더라는 이런 또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어떤 남녀 차이라든가 뭐 하여튼 굉장히 관련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트러스트 정도가 높은지 직업에 따라서 트러스트가 달라지는지 그런 연구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차니스와 그 연구자들 공저자들이 이제 또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제 트러스트 게임을 가지고 이게 히스토리가 이러한 트러스트에 중요할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구가 진행이 됐냐면 이 실험을 이제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두 명씩 묶어서 이제 트러스트 게임 한번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인베스터고 얘가 리스판더 얘가 인베스터 리스판더 이렇게 한 팀 묶어서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이렇게 두 명 묶어주고 이렇게 두 명 한 팀 묶어주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여러 번 하는데 자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냐면 이 인베스터 역할을 맡은 실험 참가자들이 자기하고 짝이 된 리스판더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이 그 이전 라운드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두 명이 묶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판이야. 세 번째 판인데 이제 이렇게 두 명이 묶였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인베스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 컴퓨터 화면에 자신의 상대방 리스판더가 그 이전 두 라운드 동안 뭐 얼마를 받아서 얼마나 돌려줬는지 그러한 히스토리를 이 컴퓨터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버튼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딱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히스토리를 쫙 보여주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사실 뭐 이런 히스토리 정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정보죠. 왜냐하면 이런 히스토리에 전혀 상관없이 리스판더는 항상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선택을 할 거고 따라서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하나도 인베스터를 안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히스토리라는 거는 전통 경제학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정본데 실제로 실험을 실험 연구를 해보면 70%나 되는 인베스터가 이런 히스토리를 보겠다라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대로 리스판더 역할을 맡은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이전 라운드들에서 한 선택을 보니까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를 투자 받았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인베스터의 트러스트 정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더 많이 인베스트하는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대방의 트러스트라는 상황에서 히스토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을 트러스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도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 와디즈라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이 안경 가지고 이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특수한 이제 어떤 안경을 이제 안경을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보내주겠다라고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안경을 무슨 티타늄으로 만든 거 하여튼 되게 좋은 걸 만들어서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했어요.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트러스트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실제로 사람들이 받은 안경을 보니까 되게 후진 안경이 온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무슨 법 같은 게 제한이 있었는지 이 크라우드 펀딩 받은 이 회사를 제대로 처벌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사실 인베스터들이 이러한 무슨 히스토리 같은 거를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뭐 괜찮았을 텐데 뭐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인베스터들이 되게 이제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에 이러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플랫폼 같은 데 보면 셀러들의 어떤 패스트 히스토리 같은 거를 많이들 보여주죠. 그래서 뭐 이베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옥션이라든가 이제 이런 웹사이트에서 셀러들 보면 무슨 파워셀러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이때까지 뭐 굉장히 잘했다. 뭐 불만 뭐 접수 같은 거 없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히스토리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히스토리 같은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리스판더 입장에서는 이 트러스트 게임에서 리스판더 예를 들어서 셀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현실에서는 셀러들이 이러한 좋은 히스토리를 만들 인센티브가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걸로부터 또 인베스터들의 트러스트가 높아지고 그러면 인베스트 정도가 많아지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피션시가 높아지는 그러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연구는 이제 어떤 연구냐 하면 사람들의 이제 이러한 캐릭터리스틱이 트러스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관련된 연구인데 자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 보면 경제학 연구에 이제 경제학 연구뿐만 아니라 사실 뭐 사회학 뭐 정치학 문화 인류학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제 선택 우리는 뭐 경제학이니까 economic decision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선택이 이러한 휴먼 캐릭터리스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 특히 에스니스티나 젠더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이 두 연구자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제 어떤 휴먼 캐릭터리스틱이 트러스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특별히 이제 에스니스티에 어떤 어떻게 에스니스티가 트러스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자 인베스터와 리스판더가 있는데 인베스터가 있고 리스판더가 있는데 원래 대개의 실험은 서로 상대방이 누군지 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 연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사람들이 이 참가자들의 사진을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참가자들의 사진을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면 상대방의 사진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의 사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혀 나에게 뭐 나의 선택에 영향을 주면 영향을 주지 않을 그런 정보죠. 전통경제학에서 생각을 하면 사람들의 선택에는 페이오프라든가 뭐 그런 게 영향을 주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의 사진 다른 사람이 무슨 어떻게 생겼고 다른 사람이 무슨 흑인인지 백인인지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험 참가자들이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사진을 보겠다라는 선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일단 리스판더들도 이제 리스판더들도 비용을 지불하고 사진을 보는 선택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인베스터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진을 보는 선택을 더 많이 했어요. 리스판더보다 리스판더보다 인베스터들이 사진을 보는 선택을 더 많이 했고 특별히 백인 인베스터들이 사진을 보겠다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선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사진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니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백인들이 백인인데 이제 사진을 봤어요. 나는 이제 백인 인베스터예요. 자, 그래서 사진을 봤어요. 자, 그랬는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백인이야. 그러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인베스터 해. 근데 사진을 봤는데 상대방이 흑인이야. 그러면 인베스터를 굉장히 적게 해. 그래서 상대방이 흑인인 경우에 그래서 인베스터가 백인이고 사진을 봤는데 상대방이 흑인이야.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조금만 줬어요. 그리고 흑인 인베스터의 경우에는 흑인 인베스터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흑인 인베스터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인베스터 하는 정도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흑인 인베스터의 경우에는 흑인 인베스터와 백인 인베스터를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흑인 인베스터가 인베스터 하는 정도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디스크리미네이션 은 없었어요. 그래서 흑인 인베스터는 사진을 보더라도 상대방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베스터를 다르게 한다. 이런 건 없었어요.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없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흑인 인베스터들은 훨씬 더 인베스터를 적게 했어요. 그래서 백인 인베스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었는데 그래서 휴먼 캐릭스트리스틱이 트러스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흑인의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없더라. 그리고 리스판더의 경우에도 백인이면 리스판더의 경우에도 에스니스티가 영향이 있었는데 백인이면 백인 리스판더는 백인 인베스터에게 더 많이 주고 흑인 리스판더는 흑인 인베스터에게 더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니스티가 트러스트에 영향을 주더라.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많이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인그룹 아웃그룹 바이어스라는 인그룹 아웃그룹 바이어스라는 이런 토픽으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해요.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우리 그룹에게는 잘해주고 상대 그룹에게는 좀 헛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그룹 그래서 우리 편한테는 잘해주고 아웃그룹 그래서 상대편 한테는 좀 박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여학생 에게는 좀 호의로 대하고 편의를 봐주는데 남학생 한테는 이제 좀 호의를 적게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푸는데 상대방 그룹에 속한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인그룹 아웃그룹 바이아스 와도 사실 관계된 어떤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에스니스티 같은 에스니스티를 어떤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젠더 혹은 무슨 에스니스티라든가 예를 들어서 졸업 학교가 같으냐 다르냐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인그룹 아웃그룹 바이아스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연구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트러스트 게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